세월호 조타실은 침몰사고 진상규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입니다. 이번에 공개된 조타실 수증 영상을 통해 조타 관련 기계의 결함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또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김양훈 기자입니다. 세월호 오른편 5층에 위치한 조타실. 조타기와 각종 계기판들은 사고 원인을 밝혀줄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. 2014년 10월 촬영된 조타실 수증 영상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. 특저위도 2년 전 이 영상을 봤었지만 화면 속 계기판 모습만으로는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. 하지만 세월호가 인양된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. 침몰 직후 조타실이 촬영된 유일한 수증 영상과 현재 조타실 내 계기판 등을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국민들이 지켜보고 국민들이 함께했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일 거라는 거 정부는 정말 제대로 된 진상기명과... 선체조사위원회도 조타실을 중요한 조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진출입구 확보 과정에서 부분 절단은 허용했지만 조타실 등 네 곳은 형상을 변경하면 안 된다고 해수부에 못 박았습니다. 또 코리아 셀비지 측에 조타실과 타기실을 잇고 있는 전선 케이블 등을 훼손하지 말 것을 통보했습니다. 조타실에서 장기신호가 가요. 그러면 전선이 쭉 내려가거든요.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조타 타기실에 가게 돼 있습니다.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21일 조사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앞으로 선체조사 방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영훈입니다.